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대기가 점점 더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곳곳으로 건조주의보가 확대됐고요. 산불 위기경보 주의 단계가 내려졌습니다. 여기에 강원 영동에는 강풍 예비특보까지 발효 중인 만큼 산불 등 화재 예방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또 당분간 일교차에도 주의를 하셔야 겠는데요. 낮에는 포근하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조금 쌀쌀하죠. 내일도 전국적으로 일교차가 15도 안팎까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건강 관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고요. 추위가 주춤하면서 먼지가 말썽입니다.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호흡기 건강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고 일교차 큰 날씨가 계속되겠고요. 3일절인 수요일에는 오전에 경기 동부와 영서에 빛 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날씨였습니다.